안녕하세요. 하윤니TV의 의정부 하로윤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양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댓글에 양띠는 도대체 언제쯤 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많이 올리셨는데 1월달 2월달에도 내가 조금 급하게 서두르기만 하면 우리 양띠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띠 여러분들도 좋은 때가 옵니다. 지금이 이제 갑진영 사실상 양띠도 괜찮은 타이밍이고요. 3월달 4월달 제가 또 운기를 살펴보니까 1월달 2월달에 급하게 서둘러야 했던 거에 비해서 뜸을 잘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사들을 천천히 크게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속도감도 낮아야 되고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일단 내 마음에 조바심이 없어야겠죠? 어른과 성과가 날 때 내가 급하게 조바심을 이거 너무 내버리면은 이게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운기예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이렇게 C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심조심해 가지고 큰 불을 만드는 그런 형태잖아요. 조금만 내가 이 진입장면 초기에만 잘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큰 불로 큰 성과로 낼 수 있는 조로의 타이밍이다 사료가 되니까 하늘 도령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큰 불을 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2살이 되는 우리 개미생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볼게요.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단은 실험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앉는 자리가 조금 불편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어땠지 보니까 아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급한 마음에 조금 일사를 그르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전체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내가 명예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코인을 한다거나 주식을 뭐 단타를 한다거나 좀 유흥에 빠진다거나 내가 좀 욕심을 내다가 실속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때는 조반심 내지 말고요. 들어오는 명예수에 따른 재물을 조금씩 안정감 있게 성취를 해야 된다. 좀 무리하게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사를 크게 그르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특히나 이제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적인 일들이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공사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올해 34살이 되는 신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일사가 좀 다사다난하다. 이동수가 많고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4월달이 진정이 될지 보니까 짠! 아하 그러네요. 내가 급하게 초기 대응을 잘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이때 오랫동안 공부 같은 거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마치 그 중앙전의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는 그런 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떨어지신 분들 웬만하면 이번 3월달 4월달에 합격하는 운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서러운 거 마음적으로 좀 고민이 됐던 거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 인스타 뭐 그런 거 있죠? 뭐 틱톡 뭐 그런데 내 얼굴이 노출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내 얼굴이 이런 석자가 날리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래저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때 내가 합격하고 막 그런 게 너무 기분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조금 눈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으니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때 잘못하면 큰 적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잘 경계하셔서 좋은 성분 많이 해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6살이 되는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다사다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뭔가 굉장히 많이 바빠 보여요. 음, 그리고 4월달에는 오! 이런 것들이 역시나 잘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큰 무리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그런 운기예요. 뭐, 이렇게 뭐, 회사 취업하고 어디 뭐, 일하러 갔는데 어, 너 정말 일 잘한다. 빨리 막 승진도 시켜주고, 막 월급도 오르고, 막 그렇게 하는 운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내가 인정을 받은 만큼 해야 되는 일도 좀 많아지는 형태예요.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많아져요. 그래서 울며 겨잘먹지를 앞에서 쓰면서 뒤에서 좀 일자들이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과도기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견뎌내면요. 그 뒤에 따르는 보상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잘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성과를 얻을 것이고 이것이 있어서 아, 그냥 내가 하던 일만 할래 하는 사람은 좀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미생양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8살이 되는 정미생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좀 뭔가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다사다란한 것 같아요. 장군 할아버지가 일단 다 먼저 나오고요. 잘 정리가 될지 보니까 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방기는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공기는 우리 정미생양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마치 공작새가 그렇죠? 크게 날개시슬 부풀리는 것처럼 요때는 내가 하는 일을 뻥튀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 잘 된 것도 열 개 잘 됐다 하고 두 개 잘 됐고 스무 개 잘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것들이 좋은 용기로 많이 뒤따르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뭐, 긍정의 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매우 긍정적 있게 과제 포장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요때 사람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나를 보필해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런 사람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특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언제나 좋아질까 생각이 되다가 양띠 여러분들이 드디어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뜸을 잘 들여라. 우리 밥을 지을 때 밥 다 지어놓고 마지막 뜸을 못 들이면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뜸을 잘 들을 줄 아는 인내와 지혜심과 끈기를 가져야지만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양띠 여러분들 좋은 성과들 많이 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3월달, 4월달 좋은 성과들 내셨으면 합니다. 하늘 도련은 5월달, 6월달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양띠들의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 5월달, 4월달, 2일 아름다운 조기 5월달, 2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